음악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놀이공원을 좋아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놀이공원을 가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소중한 순간들은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에 따르지 않고 말 그대로 클래식 수트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옷이 가장 멋진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공항은 1년 365일 여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또 이러한 공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공항 서비스가 다른 공항과 차별되는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인천공항의 서비스가 다른 공항과 차별되는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복을 입고 그의 격식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게 내숭이 아닐까. Hidden and secretive desires of women in their 20s have been revealed through Korean paintings by artist Kim Hyun Jung. Kim's pieces depict the concerns of the youth humorously. And the eye-catching piece Shall We Dance likens life to climbing as we have to reach towards something.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접 암벽 등반을 배우고 하면서 느낀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세 자체가 춤을 추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서요. 이 작업의 제목은 Shall We Dance라는 작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어떤 계단도 놓치면 올라갈 수 없는 게 인생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 lot of Kim's pieces are based on the dynamic subject matter of sports and they all convey very serious messages. This piece portrays the artist bearing the weight of time. Yet, she needs to make the most of her youth.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20, 30대가 나이는 어리지만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나이라고 해요. 아마도 결혼이라던가 취업 굉장히 막막한 문제들이 많으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슬픈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은아는 아직 이즈의 아이를 도착 цвет으로 커리어 OF 한국을 그리지 Skagit 엔터적이였다. 제 작업의 메뉴는 바로 압력을 crossover 엔터적 회사에서 서기보다는 장소의 아이를 The stress and concerns of the youth are bluntly expressed. 하지만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복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은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미로운, but expensive coffee, spilling and damaging the bag. 이 분이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분이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미로운 한복입니다. 이 분이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분이 인생의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말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더 조심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껏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와서는 털푸턱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biggest issues for the ladies all around the world is dieting. The honest truth is in her pieces. 제가 그림에서 사실 사용하는 내숭은 어떻게 보면 시선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에 얼메어 있어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내 내면을 똑같이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 옷을 입는 것도 그런 거겠죠. 이제 타인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감추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숭 이야기는 남녀노소, 연령대 구분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둘 다 읽고 싶어요. Khoi Garden encourages us to find joy in daily life. Also, 삼포 generation Miss Kim highlights young generations who give up on courtship, marriage and childbirth due to social pressures and economic problems. I have a book on my career, about marriage and love, and also, of course, of marrying girls. J.C.I.RE-M.M.I.S.C.M.I.C.M.I.S. I have a been a book called for mona, and of course, of course. 수퍼차를 운행합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정신을 운행하는 것을 운행하는 슈퍼차를 운행합니다. 하지만, 인사의 운행은 바로 가스차.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삶이 참 팍팍하잖아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만이라도 재미있게 웃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흥미로운 핵뿌리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걸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약 200년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좋은 라이프 스타일은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수트라는 이 옷은 정확한 룰도 있고 오래부터 유래된 하나의 격식이 있는 틀 안에서 버튼의 수, 부위존의 깊이 하나하나 디테일이 굉장히 사람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해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디자이너 이상훈 디자이너 이승훈 고객들과의 유형적인 타입에 이어가고 있는 장르의 타이틀의 타이틀 한국에는 그 때 당시에도 이 클래식 숱이 지금처럼 유행하지도 않았고 클래식 숱을 입은 해외 블루그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순전히 막연히 나도 저렇게 입으면 굉장히 멋있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되게 빠졌죠. Thanks to his outstanding designs, fabrics and tailoring techniques, Yi is receiving various offers, both in and outside of Korea. All of Yi's designs begin with customers. The key is understanding each customer's lifestyle, personality and taste. A perfect one-of-a-kind suit is made through many bold attempts, with the right fabrics and colors for skin color, as well as designs and patterns, considering physique. Also, everything is handmade at Designer Yi's shop. Therefore, each suit takes at least two weeks to complete. We are making a traditional style of clothes. We are making a lapel and lapel. We are making all the pieces of the fabric. We are making all the pieces of the fabric. If we do it, we have a little bit of texture and volume. We can adjust the points of the lapel. We can adjust the position of the position, and we can cover our shoulders a little bit. Seven years in business, Yi designs highly dignified classic suits with renowned artisans. His suits are naturally curvy in contrast to the stiff fabrics. So we can adjust the inside all Taipei's work doing. When it comes to thealow Valley, it will be 31 minimum- It's rapid looking back to get some acrylic knots. 그것을 많이 가져와요 그런 걸 내가 많이 소화시켜주죠 수2를 알려면 기술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처음에 수2 만드는 공장에서 기술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정통적인 방식의 메이킹하는 기술들이 사라질까 봐 염려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 들어요 이곳에 그냥 타면이 제품들을 제품들을 제품들에게 제품들을 제품들을 제품들에게 제품들을 만들고 이곳에 또는 다양한 fashion tips을 제출하는 수2의 각각의 색을 제공하는 수3를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옷만 맞추러 왔는데 타임에는 법이라든지 양말이나 구두 코디하는 것까지 너무 알려주셔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스타일링 제안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떤 옷을 입을 때 시계의 컬러라든지 TPO에 따라 어떤 향수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권해드리고 하물며 이런 양말 컬러까지 수트를 입으실 때 조금 권해드리죠 단지 옷에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기에 가장 완벽한 수트를 그 분한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In the rapidly changing fashion industry E is conveying the distinct sentiments of classic suits in his own slow yet genuine way 기성복이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장에 사실 조금 개척해 나간다고 해야 되나 많이 권해드리고 시도하고 그런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죠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eld a special spring concert to commemorate its 15th anniversary This week performing is the National Kugak Center's Contemporary Kugak Orchestra The Contemporary Kugak Orchestra gave a meaningful concert at the airport's culture port to globalize Kugak The Contemporary Kugak Orchestra has been presenting various pieces that embrace the times 저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현 시대에 수용하고 있는 음악들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악단입니다 오늘 무대는 이 장소의 특성상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퓰러적인 레파토리로 성북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가장 중요한 파퓰러적인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까지도 다양하게 즐기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대웅 작곡의 남도아리랑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주선율을 이루고요 그 멜로디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활기찬 탑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구성의 곡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is the unofficial national anthem of Korea known around the world 아리랑 medley combines 아리랑 from many different regions signifying hope and harmony 우리나라 남녀노소 국민 누구나 우리 대표적인 민요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단연과 아리랑을 꼽으실 텐데 그 아리랑 안에는 어머님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또 우리 형제도 있고 그리고 제 아내 정서를 모두 다 아우러서 아리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관현악단과 함께 우리의 아리랑을 조금 더 세련되고 입체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듣고 또 공감하실 수 있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This medley highlights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tem, 아리랑 It fully showcases the essence of Korean cultural legacies 문화유산으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도 그만큼 공감 가는 바가 있어서 그런 울림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아리랑이 많이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혼 후에 연주가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치면서 저의 민요를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나 이 노래가 뭐지 뭐지 이렇게 궁금하게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음악이 그만큼 힘이 있다고 저는 자신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연주가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평소 다음은 태평소 한국의 double reed wind instrument 그 이후의 코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소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소리가 큰 악기다 보니까 야외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궁중에 열래악, 종묘 재래악 혹은 농악에서 흔히 풍물에서 반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다양하고 풍넓게 쓰이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평소는 에너지적인 퍼포먼스 태평소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주 큰 음양을 가진 악기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거리 장단부터 시작해서 자진머리, 휘머리까지 이르는 그 장단이 이 태평소의 악기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흥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휘저풍류는 일단 태평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색깔을 관연악 형식으로 서양음악의 처형이 아닌 우리 전통음악의 여법으로 풀어내고요 전통과 창작적인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는 한국의 역할을 떠나고 있는 국가와 교육을 더욱 향해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고통을 펼쳐야죠 한국과 세상에 중앙방송이 합성하는 것과 대단한 대단한 흥미를 바라며 한국과 세계에서의 음성과 가지를 통해 프론티어는 한국-Japanese 컴포서 양방언입니다. 이 부분은 하믄니와 커뮤니카소입니다. 프론티어는 양방원 시 작곡인데요. 양악기로 작곡한 그런 곡이에요. 개척자라는 뜻의 곡이고요. 재미있는 신뢰악곡을 다시 국악기로 편곡이 되어서 저희가 또 파플러적인 무대에서 선보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프론티어 spread the sounds of the East all around the world as the official music of the Busan Asian Games, 2002. 아무래도 협조곡을 하게 된다면 협조자에게, 협연자에게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관연악곡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은 1년 365일 여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또 이러한 공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공항 서비스가 다른 공항과 차별되는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은 1년 365일 여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또 이러한 공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분만은 내 거의 balloonальный 여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Boosted 한글자막 by 한효정